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 눈물에 터졌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잊다고 갔는데 울리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나는 사람 잘 봤어 좋습니다 생각이 낳은가요 그리도 다른가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 눈물에 터졌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잊다고 갔는데 울리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나는 사람 아아아아아아 흑방송 좋습니다